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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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같이... ㄴ, 갈까요? 어디 어디? ㄴㅇ 저기로 나가. 나갈수고. 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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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제 밤에 잘 안보이니까 ㄴㅇ 어제 밤에 다 안보여서 ㄴㅇ ㄴㅇ 슥득이냐, 이 안에? ㄴㅇ 와! 똑같이! 다 같이 쓰는 건가? 아, 봤어? 아니, 저 이거... 아, 되게 인마. 오, 1층이다. 네. 고성찬. 이게 뭐야, 지금? 평수이다? 월세? 내가 월세 아닐까? 498원. 422원? 네. 네. 저 정도가 3억이에요? 그러면 850만... 17억? 50평. 17억. 50평, 17억. 천러집 말한 거야? 천러집이 50평 더 높지. 한 40억 이상이네. 50セeter. 20평, 20평. 맞아요. 처음부터 구입할까? 그 몇 개 뽑을까요? 옛날에 엄마가 여기, 쥬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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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쑨! 그걸 같이 먹어요. 그렇게 하고? 네. 제가 직접 구입할거에요. 쥬쑨은 직접 뽑는건으로 처음 볼넝다? 이거 딱 좋아요 아 이런 걸 먹는 거야? 네 이런 걸 먹는 건데 이거 안 좋아졌어요 난 죽순이 대나무 잘려면 가우도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좀 나는 건 작은 그 아 이거 대나무 커지기 전에 거야? 네 처음 알았어 진짜 이거 직접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야 아 이거 원래 있었는데 새로 계속 나와요 아 계속 계속 나와요 산삼 키듯이 우와 아 이게 죽순이구나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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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죽을때부터는 안 돼? 이거 죽을때부터는 안 돼? 그 요리해야 할 때 삶아서 네 맞아요 자 이거 좀 부담스라 이거 너무 커요 그래서 딱딱해요 와 와 향기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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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네 그러네요 어? 그냥 쏙 뽑으면 될 것 같은데 힘 줘 볼까요? 네 와 풀어 튀긴구나 와 이것도 더 좋은데 와 맛있겠다 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딸 때 한번 다시 와야겠다 하하하하